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셋센터 이동욱입니다. 금일 발표 자료는 SK이노베이션 실적 프리뷰입니다. 동 자료는 금일 당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간략히 참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이고요. SK이노베이션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604억으로 전풍기랑 동일하게 영업 적자는 계속 손실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좀 보여지지만 전풍기 1분기에 마이너스 1.8조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는 손실 폭이 큰 폭으로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향족 특히 PX 벤젠 스프레들은 좀 축소가 됐고 일부 정기보수 있었잖아요. 넘버 5 CDU, 넘버 1 FCC에 따른 물량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6월에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이 전풍기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SP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투입 원가가 상당 부분 전풍기 대비해서는 좀 나아지기 때문에 OSP 하락에 따른 복합정제 마진도 전풍기 대비해서는 소폭 개선될 거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학 부분 중에서 방향족들은 스프레드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올해 핀 부분은 납사 가격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핀 부분은 좀 상당 부분 스프레드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은 전풍기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감소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동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크래커를 좀 만들었었는데 넘버원 크래커는 올해 말 기준으로 좀 철수를 할 것 같고요. 범용 쪽은 좀 줄이고 스페셜티 비중들을 좀 확대하려는 전략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2018년에는 다우케미칼룰부터 EAA, PBDC를 좀 인수를 했고 6월에 프랑스 아르케마에서 고기능성 폴리올레핀 사업을 좀 인수하면서 스페셜티 비중들을 좀 확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아르케마 펑셔널 폴리모 폴리올레핀 부분 실적인데요. 3, 4년 평균을 보시면 에비타 마진율 13% 정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범용 제품 대비해서는 차별화된 마진율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 이 부분의 실적들이 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케미칼부터 인수한 EAA라든지 PBDC 같은 경우는 영업권 상각들을 계속하면서 올해부터는 좀 실적 개선되는 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고요. 동산은 SKIN이 테크놀로지 통해서 분리막 사업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리막 같은 경우가 차트 한번 보시면 수요가 전기차 시장들 계속 개선되면서 분리막 시장은 상당히 수요 성장성들이 큽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분리막 캐파들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요. 작년 증평쪽 넘버 12, 13 플랜트를 증설을 했고 올해 중국, 내년도 폴란드 증설을 하면서 내년 말 기준으로는 분리막 캐파시티가 12.1억 스퀘어미터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 물량 증가 효과들을 고려했을 때는 작년에 동사 분리막 부분 실적이 매출액이 2,630억, 영업이익이 306억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 30%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캐파시티가 내년 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가총액 늘어나는 것들을 저는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이 아직까지는 적자 기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올해 10월에 국내 배터리 업체랑 소송되는 것들이 좀 결과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치랑 분리막 가치를 동사 시가총액에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SK이노베이션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에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에요 2 2 얜 2 4 4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